다음 문제 3번이요. 단면적이 얼마라고 나와있고요. 10 제곱 센티미터 꼭 이렇게 또 단위를 몇 번 이렇게 꼭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단위 나와있고 우선은 단면적이 나와있고요. 그 다음에 철심이 200회 감겨져 있고 그 건선에 60Hz에 60V를 교류 전압을 인가하였더니 최대 자속 밀도는 얼마입니까? 라고 나오면 이거는 힌트라고 하면 어떤 게 힌트일까요? 맞아요. 유기기전력식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해요. 우리 유기기전력식은 이렇게 되어있죠. E는 4.44 fπn의 회전, 감은 거. 회전수라고 할 뻔했어요. 감은 거에요. 감은 거. 우선 감은 거니까 우리가 자속 밀도는 사실상 기기에서 자속 밀도 많이 논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학 시간에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거 어디인지도 구하십니까? 최대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구하는 건 자속 밀도 무화하는 거에요. 그러니까 그리고요. 우리 문제에서 단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단위요. 단위가 미터의 제곱이죠. 여기가 미터의 제곱에 외바 써달라는 사실은 단위가 이거니까 여기는 어떤 단면적에 S라고 하셔도 되고 저는 S라고 했는데 A라고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은요. 자속? 최대 자속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최대 자속. 단면적은 지금 현재 여기에 1방에 센티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있어요.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단위가 이거니까 그렇죠. 이거 단위가 조금 짜증나게 되어있네요.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네. 10 곱하기 미터에 미터에서 두 개 차이가 나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이 몇 개 있어야 돼요? 제곱이니까 두 개죠.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입니다.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네요. 이거는 유기기전력식에서 유기기전력식에서 4.44의 F에 파이 M에 얼마 감았습니다. 따라서 파이 M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쭉 다 적어볼까요? 그래도요. 파이 M이라고 하는 건 유기기전력의 4.44의 주파수 F에 얼마 감았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엔 유기기전력은 지금 현재 인과한 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60이나요? 60. 그 다음엔요. 4.44의 곱하기 주파수도 60. 곱하기 200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기에 이렇게 딱 당기시면 되겠네요. 이건 하실 수 있으시죠. 계산기 잘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은 그렇죠. 여기 답이 얼마예요? 저기 있는 거 보고 벗겨야 되겠습니다. 1.126 정도 나오나요? 단위는요. 웨바퍼미터의 제곱입니다. 그래서 단위만 보셔도 사실상 그렇죠. 이거의 단위가 뭐예요? 웨바 단위죠. 그래서 단위만 유추하셔서 쭉 풀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답은 2번이고요.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.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안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느낌은 어떤 거예요? 동기기, 동기발전기 이런 느낌에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뭔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거는요. 사실은 전력품질과 관련된 거예요. 전력품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정한 전압이 가야 됩니다. 손실이 없어야 됩니다.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손실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또는 급변할 때 뭔가 이렇게 전압이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 개통의 임피던스 그리고 대부분의 임피던스는 못하고요? 리액턴스요.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사실상 작아야 큰 전류가 흐르든 작은 전류가 흐르든 전압의 등락이 없을 것이고 손실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안정도 나오면 사실상 지금 뭐 다른 거는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겠지만 3번 정상 리액턴스가 커야 된다. 정상 리액턴스는 평상시 리액턴스가 커서 손실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.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 건 다 좋은 말입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. 동기 기계 안정도라고 하는 건 리액턴스 값이 작아야 합니다.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. 다음 문제 5번이요. 직류발전기를 병렬로 할 때 균한모선이 꼭 필요한 것은 이거 직자 들어가 있는 거 하나씩 있는 거 다 있어야죠.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. 복권에 직권이 같이 있죠.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균한모선이라는 건 병렬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직권과 복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